자 안녕하십니까 유젠드의 아침을 여는 유젠드의 미지자입니다 10월 29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89건의 새로운 건수가 말투전이 됐구요 2921건으로 어제 마무리 됐죠 제일 중요한건 2건의 크래처치 사례가 나왔다 예 아주 애매한 애매한 상황 그리고 레벨은 2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 자 일단은 뭐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비드 업데이트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것 크래처치는 어제 확인된 두건의 사례와의 코로나 19 억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을 기다린 동안 경보 수준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심각하죠 제가 볼 땐 별 생각이 없는거야 예 간을 보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공부를 아직도 안하고 있는거지 예 이거를 어떻게 레벨 2를 지금 사람들이 어제 다 의아했어요 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래도 돼 이런식 어제 막 그 검사소에 막 줄이 엄청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암튼 뭐 그렇다 예 업데이트 자 다음 뉴스 크래처치 주민들은 코비드 19이 다시 생겨면 혼란 속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지금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오클랜드에서 사람이 온다고 뭐 렌트 계약서 있고 하면 오니까 깜짝이야 올 수 있나 근데 괜찮나 이게 말이 안되는게 그럼 좋다 이거 지금 어 그 검사가 부정이 나왔어 내려왔어 그럼 MIQ는 부정인데 왜 이주를 묶여 이 모든게 지금 이해가 안 지금 외부 유입보다 내부에서 다른게 더 많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 제 생각엔 아무 생각이 없는거야 지금 예 정권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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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얘기한 그 되게 비유가 맞는게 막 땜에 막 물이 새는데 손가락으로 막 하나하나 지금 막기 바쁜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큰 그림을 보는게 아니라 현재 지금 그림만 보고 있는거에요 예 참 나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예 이거 뭐 대얼리는 무슨 죄냐고 그 사람은 어제 나가는데 난 몰랐어요 그래서 칼텍스 주유소가 차를 다 대놓고 다 막아놨더라구요 뉴스를 하고 가면서도 쟤 왜 이렇게 막아놨지 않고서 그냥 간거야 회원가 거기가 이제 사람이 왔다 갔던 곳으로 너무 웃긴게 제가 몇주 동안 바빠서 한군데 제가 가끔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 최근 2주 동안 제가 지금 직원이 하나 휴가가가지고 매일 나가서 일해서 바빠가지고 못 갔던 데가 있어 야 진짜 이게 거였으면 나도 지금 거기 가서 기다리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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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지금 뉴스 못 올려 지금 아휴 하여튼 어제 너무 혼동스러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왜 레벨 2야 제 생각엔 크라시아시 버린게 아닌가 솔직히 레벨 업 시켜가지고 일단 잠궈놓고 못 움직여 3년 다음에 검사를 해야지 다 풀어 놓고 지금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지금 아휴 참 다음 뉴스 크라처치 사건에 대한 프라임 미니스터 항상 경계 상태 항상 경계만의 경계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아휴 말은 뭐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올리지 않기로 하고 아 진짜 아더는 오늘 크라처치 경보상 단계 올리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그 사례의 기원을 알고 있는 현재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례 본거가 일치한다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이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라이 아니야 지금 이거 이걸 막아 놓고서 해야지 이미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막아 놓고 해라 지금 빅토리아에서 빅토리아에서 와이카토에서 초반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무시하고 얘는 무시가 무시가 취미인가 봐 아 진짜로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아 이제 막고 검사하고 한 2주 보고서 하겠다 했더니 아니 돈은 어마한 데다 쓰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얘 진짜 돈 안 주려고 그런 거지 이제는 레벨은 상관이 없어 레벨은 3든 2든 또 신호등으로 가고 신호등에서 또 레벨 자꾸 올리면 사람들이 위화감 느껴지니까 레벨 안 오면 이제 신호등으로 간 거야 이제 신호등도 지도 몰라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얘기도 못하고 있어 지금 신호등 끝나면 뭐가 나올까 이제 신호등 끝나면 뭐 깃발이 나올까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다음 뉴스 11월 4일부터 MIQ 유지기간 단축 오클랜드 경계를 강화하기에 정부는 열 이게 그건 거예요 지금 해외에 갇힌 300명의 코비드 케이스가 집에서 격리는 오클랜드 비행기를 타면 여전히 MI 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가인 란 테일러 경은 정부와 MI 관리 방식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과 큰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뻘찍거리 한다는 거지 아니 왜 이러지 진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가 격리로 하면 돼요 이 험한 어마한 데 돈 쓰고 그 돈 안 주려고 레벨 2로 지금 클래처 시 끌고 가고 있고 지금 제가 얼마나 이럴 때는 하루 정도 그냥 집에서 좀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 키워야 되나 애도 키운 것 같지 않더만 아 진짜 이게 진짜 걱정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진짜 제가 볼 때 제가 저도 그때 저도 작년 말에 못 들어왔으면 못 들어왔어 왜냐면 딱 1월부터 방이 없다는 거야 뭐지 빨리빨리 예약해서 빨리빨리 와야 되겠다 얘기해서 그냥 솔직히 한 일주일 더 연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일 보느라고 근데 아 안되겠다 그냥 맡겨놓고 왔는데 뭐 또 어떻게 돌아는 가지 뭐 다 하면 그러니까 내 눈은 아무튼 찝찝해서 지금 빨리 다시 가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미큐는 자리가 있어야지 누가 들어간 거야 미큐는 도대체 지금 정말 어제 일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좀 황당 무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주 안에 또 난리가 생겼어 지금 뭐 마스크 안 쓰고 똑같아 지금 여기 일상이야 레벨 원이야 지금 나오더만 아니 그러면 아예 다 풀고 위드 코로나 가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다음 뉴스 비엔젯은 저도득 고객에 대한 대출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게 지금 난리 났어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와 이제 이제 그러면 뭔가가 이제 액션이 온다는 거예요 비엔젯은 일부 대출에 대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구현하여 신규 차용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금액에 대한 제한하기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채 대비 소득 비율 DTI는 소득에 따라 제출 금액을 제한합니다 비엔젯은 DTI는 6로 설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됩니다 그러니까 DTI 6라는 것이 80만불 빌린 사람이 13만 3천불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나 이거 까먹었다 또 한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 소득 대비 대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젤 3이라고 제가 말해서 은행의 건전성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엄한 대출이 나가면 은행의 건전성이라면 은행의 건전성이 바젤 3에서 떨어지면 일단 은행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부시라는 은행이라면 갑자기 인출이 러시하겠죠 그러면 은행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대비하는 건데 이건 뭐 한국이나 지금 다 그러니까 이자율 올려야 되는 거야 은행이 소득이 많은데 은행이 지금도 소득은 많은데 은행은 절대 안 뭐 은행을 만들까? 카카오뱅크 만들었는데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암튼 그러니까 대출 제한한다 뭐 그건 사설이고 대출 제한한다 아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대출 제한하고 이자율 올라가면 망가진 사람 많을 텐데 자 이거는 그냥 키위 40%는 저축액이 1000불 미만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사 쓴 건데 진짜 돈이 없습니다 키위들이 1000불 미만인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알았냐면은 무슨 조건에 있어서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다 받을 수 있다 돈 없다고 받잖아 그럼 걔들이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래 통장에 오면 1000불 이상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죠 누구 거 도와주면서 아 1000불만 있으면 얘들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0불 이상이 있거나 이걸 따라서 되게 이제 얘는 좀 살만하네 이런 애로 보더라고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힘들다 라는 얘기에요 이제 키위들이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어차피 키위들은 힘들지 않았나? 어차피 옛날부터는 나라가 부자지 개인이 부자가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암튼 자 마지막 뉴스 임대료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오클랜드 지역 아니 이 상황에 지금 임대비가 막 오른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올라야지 근데 이자율 오르고 지금 다 올라가면 집값이 오르니까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비 빼고 다 올라가고 어떻게 했던 거야? 인플레이션 이거 진짜 이자율 잡아야 되는데 이자율 오르면 진짜 망하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이거 뭐 이런 내가 보니 자신단은 지금 경제에 대한 거는 거의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코비드 대응하는 건 봐도 그렇고 뭐 장관이라고 나서는데 걔들도 제가 볼 땐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대충 읽어드리면 오클랜드 전역에서 16,000개 이상의 부동산 관리하는 기간에 따르면 오클랜드 두 개의 지역의 임대료가 다른 8개 지역을 앞질렀습니다 발푸 톰슨의 분기변 임대 데이터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매년 5%씩 상승하고 있으며 사우스 오클랜드 임대비는 매년 5.1% 상승하고 있고 주당 543불을 기록했고 서부 오클랜드 임대료는 9월까지 4.4% 상승하여 567불에 도달했습니다 수요는 이 두 경이 가장 강했으며 남부와 서부는 오클랜드 임대료가 가장 낮지만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라간다 이거야 올라간다고 막 올라간다고 막 그냥 막 올라간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임대하시는 분 좋아할 게 아니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왜냐면 앞으로 세금이 경비 처리가 안 되니까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모르겠네 아유 지금 뭐 우리 유젠드만 문제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다가 인플레이션 쫙 올라가고 이자를 올리고 또 자산가치 쭉 빠지고 뭐 난리가 나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겠지 어차피 한 번은 엎어져야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말 좀 굉장히 그 새드한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유젠드민실장 오늘 뭐 뉴스 알려 드렸는데요 되게 괜찮았나요 하여튼 조금 애매한 날이다 어제 오늘 지금 한 2주는 카처치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라 이 상태로 돌아다니기는 한 작살납니다 예 저는 애들도 지금 학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면 괜히 갔다가 또 무덤 어떻게 또 큰애는 13학년이라서 지금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하여튼 유젠드민실장 또 새로운 정보가 나면 또 다시 올려 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